그래서 재우가 A의 7 지난 시간에 했고요. 자 그래서 알파벳 한번 불러주세요. K I O 그렇지 U U는 이렇게 생겼고요. N 이 글자는 이렇게 생긴 것하고 똑같다 했죠.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쓴다 했습니다. 둘이 똑같고요. P는 이렇게 생긴 거고요. Q는 이렇게 생겼죠. 이렇게 생긴 글자는 누구였더라. 지난 시간에도 모르고 지금 뭔 시간에도 모르면 되겠어요. 얘는 G였죠. G G 그래 소리가 끝. G 소리난다 했습니다. K I NG 뭐라고요? K I NG 오케이. 지금 N하고 G하고 I는 이제 확실히 알게 됐지만 N하고 G하고 헷갈리고 있습니다. U하고 P, Q, G U하고 N하고 헷갈리고 있고요. 그 다음에 P하고 Q하고 그 다음에 G하고 헷갈리고 있습니다. 자 K, I, NG 무슨 소리 나던가요? 다 모여서 K 다 모여서 무슨 소리 나던가요? 배웠는데 K 뭐래요? K K이래죠. K K K 그러면 K가 내린 소리는 뭘까요? K는 K 소리를 내니까 K 소리를 내겠죠. 그 다음에 I가 내린 세 가지 소리 갈 줄 알았는데요. 뭐였더라? 또 다 까먹었죠. 그쵸? 내 이름을 불러줘. 어 얘가 글자가 아입니까? 어 I죠. I I 그 다음에 대표 소리 E 어 그래서 I가 내린 세 가지 소리 뭐? I, E, E 중에서 여기선 대표 소리 E E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 K K 그 다음에 자 NG는 둘이 힘을 합쳐서 소리 하나 냅니다. 선생님이 이번에 가르쳐주고 앞으로 네 번 더 가르쳐줄 거야. NG는 음 소리 냅니다. NG는 음 NG는 NG는 K 그래서 NG가 힘을 합쳐서 그래서 합치니까 KI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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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까? KING 해서 알파벳 불러주세요. KI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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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그렇지 쟤 쟤 그러면 j는 무슨 소리 내는 것 같아요 쟤 쟤 쟤 쟤 이는 이가 내는 세 가지 소리 또 까먹었죠 그쵸 내 이름을 불러줘 이 대표 소리 어 에 힘 빠졌어 어 그래서 이는 뭐 이 에 어 이 에 어 아이는 뭐 그렇지 이 어 이는 뭐 이 에 어 아이는 아 아 이 어 여기서는 이가 대표 소리 이 대표 이건 내 이름을 불러준대요 대표 소리 몇가지 소리가 T는 합치니까 JET OK 얘는 뭐였더라 OK NG가 무슨소리된다 했더라 여기 앞에 K, I가 있네 K가 무슨소리될까요 K니까 I가 내는소리 세가지 뭐 I, E, E 대표소리 대표소리 하면 얘를 얘기하죠 그래서 합쳐서 뭐였어요 KING KING B는 뭐였더라 JE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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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알파벳 불러주세요 J A M J, A, M 뭐여서 무슨소리내나요 JAM 오 잘하네 JAM JAM 그래서 J가 가진소리는 하나밖에 없어 J는 뭐 J A가 내는소리는 네가지 가르쳤는데 기억나나요 뭐가였더라 A M 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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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럼 여기서는 그렇죠 애죠 애 첫번째 대표소리 두번째 대표소리 내 이름을 불러줘 김빠졌어 내 이름을 불러줘 대표소리 1번 대표소리 2번 김빠졌어 그 다음 이 글자 이름이 뭐였더라 m 은 무슨 소리 내는 것 같아 그렇지 미음소리도 합쳐서 jam 자 계속해서 알파벳 k i t 오 b하고 d하고 안 헷갈리고 잘했어 k i d ok k i d 가 뭐여서 무슨 소리 낼까요 ok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이런거 만나본 적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뭐였지 킹 그럼 여기까지는 무슨 소리나 그렇지 키 소리 났네 k 가 i 가진 3가지 소리 내 이름을 불러줘 i 대표소리 e 힘 빠졌어 어 i e 어 중에서 뭐가 됐나요 얘랑 똑같으니까 e 그 다음에 이 글자 이름이 뭐니까 d 니까 d 는 무슨 소리 낼까요 d d 니까 d 합쳐서 kid ok 얘는 뭐였더라 쟤 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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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알았어요 잘 이름 불러줬습니다 얘가 무슨 소리 낼까요? 자 물자 이름이 L이죠? L이니까 L이 무슨 소리냐 소리는 으 소리냅니다 근데 으 소리는 다른 소리 만나면 으 소리가 힘이 힘 세요 약해요 그래서 없어져버립니다 소리는 그냥 E가 내린 세가의 소리 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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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가 내는 내가의 소리 내 이름을 불러줘 오우 대표소리 오우 아 힘 빠졌어? 어 그래서 오우 오우 아 어 오우 오우 아 어 뭐라고요?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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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 오우 오우 아 어 이게 오우인건 알죠? 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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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야 오우가 내는 내가의 소리를 뭐라고? 오우 오우 아 어 오우 오우 아 어 중에서 여기에 얘가 대표소리 힘 세게 했죠? 그럼 얘는 힘 빠졌어? 어 어 그 다음 얘는 글자 이름 뭐지요? 엔 엔이니까 늪 합쳐서 레몬 뭐라고요? 레몬 레몬 에이 얘는 뭐였더라? 그렇지 키드 잘 있네 그 다음에 얘는 뭐였더라? 잼 오케이 얘는 뭐였더라? 잼 얘는 뭐였더라? 그렇지 킹 킹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? 레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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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러면 여과의 소리가 레몬 레몬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내는 소리는 무 어 은 합쳐서 먼 레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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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패드 안오고 계속 이어서 하세요 오케이 패드 안오고 계속 이어서 하세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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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